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K-POP, K-FOOD, K-BUTY 같은 것이 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존하는 곳이 바로 한국문화정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이현웅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원장님께서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대학까지 청주에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고향에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정보원장 이현웅입니다. 저의 고향은 청주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고향이 있기도 하고요. 청주에 와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국문화정보원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생긴 지는 한 17년 정도 됐고요. 우리 문화정보원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 분야에 문화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구축해서 또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한 국민들과 정부와 기업들에게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문화정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정보는 전국의 박물관의 수, 그 다음에 입장객 수 이렇게 측정 가능한 문화 공공 데이터가 있고요. 또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 그 다음에 문서와 같은 어떤 창작물들은 저희는 문화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우리 청주만 해도 금천동에 버스킹 축제도 있고 두꺼비 마을 축제도 있고 연꽃 축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축제와 관련된 소식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문화정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부에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문화 데이터를, 문화 컨텐츠를 저희가 차별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사실 문화 데이터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문화 컨텐츠에 대한 자료는 실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MC께서도 많은 책, 영화, 음악을 들으실 텐데요. 이건 다 모든 문화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정책을 피우는 데 있어서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국민들이 문화를 잘 소비하지 못하는지를 알면 거기에 더 많은 문화 예산과 문화 정책을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지역의 어떤 계층의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기관들과 또 빅데이터, 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문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국가 정책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정부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문화원에서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 데이터가 있다면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문화 데이터는 구축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통계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문화 데이터는 대부분 1년 단위로 저희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대는 1위 미디어 시대이고 또 작년과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의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어떤 영화를 아니면 어떤 연극을 봤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는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런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구축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와 국가, 정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들을 오래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면 제주도라든지 나주라든지 박물관의 유물들을 저희가 3D로 구축을 해서 우리 문화 포탈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걸 또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저희가 청주의 직지, 금속활자를 저희가 3D로 구축을 해서 저희 문화 포탈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현재 이체감을 가지고 좀 더 실감 있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문화 포탈에 가면 누구나 그냥 손쉽게 그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다양한 문화 정보를 문화 포탈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은 우리 문화 포탈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와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문화 유적에 관련된 정보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구축한 다양한 전통 문양에서 다운 그런 전통 문양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창업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여행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꺼비 축제라든지 지역의 곳곳에 가치 있는 축제들에 대한 정보를 문화 포탈을 통해서 접해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일들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취임한 지 1년 되셨잖아요. 그간 소외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기관장 취임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그 틀을 잘 갖고 있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온 국민이 차별 없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조직의 비전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의 사업의 어떤 성과, 지표를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으로 세팅을 새로 하면서 많은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정보원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4차 산업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기술로 문화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인데 이 산업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국회나 정부나 설득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을 위한 문화정보를 문화포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국문화정보원 이현웅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데이터 구축은 물론이고요. 좀 특색 있는 문화정보와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해 오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물들이 있었을까요?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시고 또 장관을 하고 계신 도중환 장관님께서 오랜 세월 기재부와 싸워서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정책입니다. 도서와 공연을 보신 문화 소비를 하신 분들에게 소득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요. 그런 정책을 저희가 한국문화정보원이 받아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저희가 4차 산업 기반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기반해서 큐레이팅 로봇, 큐레이팅 AI 로봇을 저희가 4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 나즈박물관에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 스마트 기술들을 이용한 사업들을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또 직지 페스티벌에 저희가 3D, 직지에 관련된 3D 데이터도 저희가 구축을 했죠. 그렇군요. 정말 3D 데이터부터 문화 큐레이팅 로봇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산업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사실 청주하면 직지잖아요. 직지와 관련된 3D 데이터에 대해서도 앞서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실감형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나주박물관이라든지 제주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저희가 3D로 홀로그램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를 가지 않아도 저희 문화포탈을 통해서 제주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에 대한 정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직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직지를 본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유일하게 또 금속활자 하나가 구텐베르크의 그 성서보다도 더 빨리 제작된 우리 역사의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의 의미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실감형 홀로그램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주의 고인세 박물관과 청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또 저희 문화포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작년 10월에 개최됐던 직지 국제 페스티벌에서 직지 3D 가상체험이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3D 관련된 직지 금속활자도 만들고 또 전통 한복에 대한 3D 데이터도 저희가 구축을 했죠. 해서 오셔서 많은 시민들이 홀로그램과 다양한 3D 데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연장을 만들었죠.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문화정보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궁금한 게 문화&티켓이라는 티켓 판매 사이트였거든요. 문화정보원에서 티켓을 판매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이건 어떤 사이트인가요? 네, 저희 새로운 정부의 모토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려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문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길거리에 보면 많은 버스킹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못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계속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티켓이라고 하는 저희 모바일 무료 티켓팅 시스템을 통해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요즘은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노래를 잘하는 친구에게 후원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또 전국에 보면 다양한 영세한 문화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인터파크라든지 유료로 티켓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티켓을 통해서는 무료로 저희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이 네, 수수료가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영세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인들이 저희 문화&티켓을 통해서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문화&티켓. 이 사이트도 꼭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올 한해 한국문화원에서 또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꼭 듣고 싶어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국가 정책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민이 어떻게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문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올해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전국민들이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힘이 있는 몇 사람에 따라서 문화 예산이 분배되고 또 집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문화 정책 예산이 집행되고 문화 정책이 결정되고 또 평가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스템을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데이터라는 게 좀 자본력이 없으면 개인이 아무리 필요해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정부 기관을 세준다는 게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예요. 이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기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남북한의 어떤 화해 모드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리랑이 만들어진 최초의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만들어진 100년 기념,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임시정부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정부는 올해가 또 100주년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남북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남북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 또 남북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들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와 스마트 기술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ICT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청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를 저희가 인식하고 그것을 청주의 중요한 산업의 전략으로 구축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은 전국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4차 산업 기반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압정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의 이현웅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서 우리 문화를 향후할 수 있는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을 위한 문화정보원에서의 역할은 물론이고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멋진 활약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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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